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로봇이 38000원에 60% 갖고 있어요 38000원에 60%요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요새 그쪽에 로봇주 올라가서 많이 샀어요 사실 최근에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저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은 테마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내는 데까지 되게 어려운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은 올라갔을 때 잡으면 정말 큰 고생을 합니다 올라갔을 때 잡으면 떨어져 있을 때 사야 돼요 잠잠할 때 떨어져서 잠잠하고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있죠 그때 사놔야 돼요 그때 사놓으면 테마가 딱 들어와서 딱 올라가요 그럼 그때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기가 힘든 거죠 왜 사고 나서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계속 막 빌빌빌빌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요 되게 빠르죠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좀 인내가 좀 필요하고 밑에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방식의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해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매수하고 나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닌데 거래가 지금 다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 여건만 좀 잘 갇혀졌다면 참 수익으로 금방 또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타이밍이 이것도 좀 안 맞은 거예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로봇 조회하고 기업체들로 로봇 조회해서 그래서 관계 고키가 때 발표가 있어서 그때 지금 사놔서 지금 정부 정책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 치매라고 들어보셨어요 치매 쪽 과거 정부 정책 아니었습니까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련 정책들이 정부 정책은 변하고요 꼭 나왔다고 해서 끝까지 책임져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정부 정책주들도 워낙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테마로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누굴 믿습니까 나를 믿어야죠 안 그래요 나 자신을 믿으면 남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선전하고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금 뭐 순전히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자리만 잡아드리면 이 종목은 지금 33,000원 이 가격 위에서 있으면 아직은 괜찮아요 33,000원 위에 있으면 지금은 이제 35,000원이니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세가 끝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3,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 주면 잘하면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4만원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굴고 있어요 지금요 33,000원 선전할까 잡고 반등시 4만원에서 정리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복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era 미 pyramid 감사합니다 jez